제가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와 사랑의 양성여러분 더연소입니다 지금부터 제 1회 더연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총 250개의 그림이 도착을 했고요 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순 없기 때문에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총 130장의 그림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들을 살펴보고 주관적으로 그 중에서 딱 한 명 1등을 뽑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서 수상이 안 되신 분들 있죠 이거 그림 같은 경우는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절대 쓰이지 않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 영상 아웃트로에 삽입을 할게요 팬아웃트로 삽입을 하고 지금 바로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를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스위트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극강한 비주얼의 쇄골 강해 보인다 그쵸? 아무튼 감사합니다 약간 오늘 킹박약이 대회 아니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그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완전 이거 인소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인데? 하룻밤 잔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직장 상사였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그 수호트 쌉까지 아참은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상에 심어드리고 싶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민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데? 좋습니다 약간 이런 그림들이 좀 요즘 생각보다 좀 있네요 일단은 마법봉을 들고 있는 야 근데 이거 귀엽다 이거 마법소녀 나를 한번 패널리한 것 같아요 곱창이 똑같은데 근데 좀 도쿠노 피커 좀 잘 먹고 하시는 게 않나? 오! 오 현이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쩐다 약간 스케치북 같은 데에다가 그리셨나 봐요 근데 이거 배경도 밖에서 찍은 거라서 또 약간 꽃이랑도 잘 어울리고 되게 선명한 느낌 오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이거? 야 화관의 센 동향소 감사합니다 전세계 그림 중에 전첨 일단은 스프러시스트 마이크와 그 EX함을 이제 합친 듯한 느낌인데 이 마이크는 실제 사진이네 아 근데 약간 이 마이크가 실제 사진이라서 뭔가 기묘하게 오는 그 느낌이 있다 그림이랑 좀 잘 어울린다 여긴 꽃이 이거 반짝이는 왜 그려 놓은 거지?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밝게 이렇게 묶고 있지만 바로 뒤에서 이세계 트럭이 이세계 트럭이 이제 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마 삼촌이면 이세계로 가지 않을까 잘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이제 좀 재밌는 데로 가고 싶은데 이거 다음 거 한번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? 어디로 가는지? 좀비 아이돌로 대비하냐고 아 그렇네 트럭 이름이 이세카일 뿐이지 이세계를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어 그렇네 감사합니다 이하님 이하님 제가 이제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고요 메이드복으로 캉캉을 이제 쳐버리려는 그런 발칙한 그런 그림이 자연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그림이 좀 많군요 하지만 저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헤드셋 양색이 그려져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봅시다 헤드셋 귀엽고요 그리고 옷에 이제 양색이 귀여운데 이거 야 이거 남자가 그냥 여자가 하는 느낌 TS를 할 거면은 TS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? 차라리 TS를 해주시지 이거 그냥 남자한테 여자 옷을 입혀놓은 너무 그거잖아요 세일러복을 좀 약간 뭔가 로망이 있긴 한데 제가 입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랏 키랏이러네? 키랏 다음 박킴님입니다 오피스텔 천에 한 75정도 하는 오피스텔 그 큰 창문 옆에 누워있는 도양소고요 어 이것도 귀엽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킴님 검스 도양소 검스 아닙니다 이거 스타킹 같아요 이게? 오 뭔가 뭔가 스타킹 같네? 주름이 왜 이렇게 없네 바지에 스타킹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타킹 안 씻습니다 어림도 없다 와 진짜 스타킹에 침쳐버리네 이제 그냥 스타킹도 아니야 이 절대영역이 나오는 니싹스입니다 야 너무 좋죠 그쵸? 리본이랑 야 이거 귀엽다 근데 근데 니싹스는 진짜 아니 니싹스는 굳이 그렸어야 됐나? 절대영역 구경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악마가 되어버린 도양소 이거 뭐죠? 이거 코끼리인가요? 그리고 여기 미쳐 얘 깡이 자고 있다 너무 귀여운데? 어 얘도 악마네 깡이도 어 깡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뿌리랑 날개 있는데? 어 이거 귀엽다 나중에 깡이 그리기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재밌겠는데 깡 그치 깡 지금 제 옆에는 없습니다 물론 깡이가 오 이것도 느낌이 있다 그쵸? 이거 저와 있고요 그 옆에는 이거 피코는 아니겠지 설마 또 피코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씨 잘했네 약간 특징을 잘 잡았는데? 야 다 쓰레기 애니메이션 나온 애들인가? 그렇네 그렇네 다 쓰레기 애니 나온 이사천리 나온 애들이네? 와 이거 어떻게 다 그렸지? 아 이게 레전드네 와 진짜 레전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거 약간 오마이와 봉신데이도 약간 그 느낌인데? 그 그거 알아요? 그 여러분들? 시바아 이거 아시나? 폐지찬 이거 틀어주세요 시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야 그래 이런게 TSG 야 좋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잖아 나 약간 여캐를 좀 받아보고 싶었어 너무 번장한 남성네들 말고 이런 좀 귀여운 여자 캐릭터 좀 좋잖아요 메이드 먹고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? 이런 게 좋죠 아까 그 뭐야 어 마법소년 남자 캐릭터에 마법소년 옷 입혀놔가지고 거주감든단 말이죠 저는 물론 아까 그것도 잘 그렸지만 여자로 그려주세요 자 키랏! 자 다음 어 어 어 뭐죠 이거? 내가 나를 덮치는 좀 발직한 느낌인가요? 어 감사합니다 양생이 일단은 그린 퀄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하 너무 잘 안하는 호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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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 자궁차수 이러네 하지 마시라고요! 그런 거 씨발! 오! 버섯님! 야 이거 좋은데? 와 이거 쩐다! 이거 정성 미쳤는데 와... 이따 이거... 야 이거 뭐야? 모노노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려교천사 제가 리뷰한 것들 야 미쳤다! 나나도 있고 귀칼! 와... 시키머리 팝티앤피 싸이키코스 오랑고교 와 이거 쩐는데? 와 쩐다! 이거 너무 좋다! 버섯님 감사합니다! 야 이거 디테일이 너무 좋다! 약간 오밀조밀하게 귀엽게 그려진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! 오 감사합니다! 와 뭐야 이거! 야 자동차에 신발을 신고 핸들에 바로 이런... 아주 몰상식한 새난데요 이거? 제가 몰상식합니다 여러분들! 제가 죄송합니다! 신발 벗고 올렸어야 했는데! 와 근데 너무 잘 그렸다 이거! 와 진짜 미쳤다 그냥! 개 잘 그렸다! 너무 잘생겼다! 완전히 그냥 그거네요! 대리만족! 장미 잘림 감사합니다! 와 너무... 너무 좋다! 옆자석에 피코 있냐고요?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! 옆에서 피코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 않습니다! 드라따따 시아님! 이게 뭐야! 와 이거 미사일 뭐야? 잠깐만! 일단 지금... 야 이거 뭐냐? 야... 개굽. 이게 뭐야 이게? 와 직접 다 그렸네요 이거를... 예예예... 위에서 한번 봐 볼까? 와.. 와... 비스크돌 코발 시트 너의 이름은... 와 미쳤어 이 사람... 와 미쳤다 이거! 스파이 패밀리! 이건 엄마 새벽에 하나 마흥님 마흥님 여기서 뭐하세요 아이고 액자라도 껴드렸어야 되는 건데 마흥님 퀄리티가 원래 작가보다 좋은데? 원래 작가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? 야 미쳤는데 이 사람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이건 와 시아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박물관이네 박물관 야 이거 진짜 프린트해서 하고 싶다 액자로 액자화 시키고 싶다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디테일 미쳤습니다 잘 봤습니다 시아님 아 이거 너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뒤돌아보는데 아 뭐하시는 거예요 그냥 덕후향 서서 채널 띄워놨으면 그냥 깔끔했잖아 이걸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휴지 뭐야 이거 이상한 사람 만드지 말라고요 저를 휴지 뭐예요 이거 야 이거는 좀 너무한데? 아 개빡치네 감사돼야 될지 이걸 그림은 너무 고퀄이라서 사실 뭐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어 여기 음 감사합니다 오 뭐야 죽었나요 저? 나 죽었니? 혹시 아까 그 이세계 이세계 트럭에 치여서? 와 와버렸니? 약간 홀리한 복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쩐들 감사합니다 스카이블루님 진짜 닉값 하시는데 딱 와 오늘 너무 예쁘다 여기 바닷가네 잘 보니까 난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나 와버렸나? 그곳에? 다음 번 아 진짜 왔다 이건 본 거다 이건 이세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 판타지 그 느낌을 와 이거 좀 신선한데 구도가? 진짜 와버렸습니다 이세계 진짜 이색가위로 와버렸네 이거 신선한데 이거 뒷내용 궁금한데? 어 감사합니다 아 빅진아님 감사합니다 야 좋다 야 이거는 사실상 트레이싱이 왔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넣습니다 이 미군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절묘해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원작 같아요 오히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거 그림 너무 느낌 너무 좋다 이거 미쳤다 이거 야 그림 느낌 너무 좋은데? 와 마녀배달 키키구나 맞네 아 진짜 미쳤다 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? 아 이거 너무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? 야 진짜 지린다 이거 와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옹션님 오 뭐야 이거 아씨 아씨 개빡치네 밑에 피코랑 치코 있네 하씨 아 재킹맞네 아니 진짜 개쩡나네 표정 뭐 표정도 달라 아 스파이 패밀리 패러디구나 아 그렇네 스파이 패밀리 패러디네 와 이거 함정이네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거 센스는 좋네요 확실히 근데 재킹맞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뭐야? 처음에 이거 떠가지고 저는 무슨 살인사건이 났나 이랬는데 야 이거 뭐냐? 야 개쩡나 지민님 넣어겠다 와 스케이트보드 타는 저의 완전 야 의상도 진짜 개쩝니다 그냥 그냥 번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와 근데 여기만 보면 그냥 사인사건 사인사건 난 것 같이 야 근데 미쳤다 이거 연출이 진짜 쩜다 텐겐 차이타마 얘는 뭐야 얘는 흑화한 양생인데 아니구나 쓰리장긴 거구나 귀엽다 양생이 또 있다 양생이 또 있다 극락한 양생 아 귀여운데 이거 야 쩜다 야 이게 미쳤네 엄청 잘 그렸네 지민님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띵님 오 이것도 잘했다 마이크도 엄청 잘 그렸네 마이크를 좀 잘 그렸네 마이크를 왜 이렇게 잘 그렀지? 집에 있나 진짜 마이크가?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? 오 잘했다 일단 캐릭터도 너무 귀엽게 잘했습니다 일단 마르게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산점을 주고 싶고요 아 이거 약간 카메라 구도구나 아 좋다 이것도 이거 나중에 썸네일로 좀 사용해도 될까요? 너무 좋습니다 와 저도 대박인데 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띵님까지 마지막으로 130개를 받고요 어 이제 뭘로 수상을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르고 올게요 제가 보면서 자 여러분들 골랐고요 모든 분들이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대회이기 때문에 1등을 한 명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끝에 딱 한 명을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등은 바로 두구 두구두구두구 Stanton 자 시하님입니다 오우 야 이거 솔직히 진짜 그림 잘 그리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다 잘 그리셨는데 이분은 진짜 성의가 미쳤습니다 이거 이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야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하시죠? 야 이거 1등 받아야돼 솔직히 아 alliance 레전드였죠 너무 대박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솔직히 모두 다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안 나오더라도 저한테 신청해주신 모든 그림들을 제가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봤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130개로 추린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2회 같은 경우는 조만간 한번 구상을 해보겠고요 그걸 이제 덕양소 그리기 대회가 아니라 만화 그리기 대회나 그림 관련된 대회를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림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